백종 씨 응? 민트 초코네? 어 왜? 아니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탕수육은 튀긴 고기에 전분물, 식초, 설탕, 간장 등으로 만든 소스를 부어먹는 음식이야 그래 소스를 붓지 않으면 탕수육이 아니라 고기튀김이지 알았어 우린 탕수육을 시켰잖아 알았다잖아 뭐 먹으면 되잖아 겁에 질린 거라고 파인애플 토핑이 겁에 질릴 일이야? 피자에 피자에 파인애플이라니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거 아니야? 내가 의도적으로 홍차 씨를 괴롭혔다는 얘기처럼 들리네 그럼 왜 내가 오기 전에 미리 시켜놓은 거야? 그런 적 없었잖아 됐어 너 말할 것도 없어 소름돋아 감사합니다.